오늘 과거 한마디 하시죠 밸링 코치 오늘 100개 안으로 치고 100개 안으로 치워 봤잖아 근데 너무 잘한거 같아 오늘도 별링을 잘하는데 정법구기님 오늘 과거는 어떠십니까 과거 없어 이제 정신줄 났습니까 과거 따위가 뭐가 필요해 맨날 똑같은데 자 화이팅 잘 맞아도 안 마련도 맨날 똑같은데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왼쪽으로 갔다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시작 오오오오오 잘하면 있을수도 있겠다 똑같다 똑같다 나무 넘기뿌리면 된다 잔디가 많아야 지치기가 좋지 으 으 으 안 될까 아 차비 으 으 으 으 아 너무 약하게 쳤네 아 굿샷 나무 보고 치면 된다 가운데 나무 보고 2 으 으 으 으 으 으 이따 가면 되쳐 아 으 어허 저사람들 맞겠디 조금 휜다 그치? 다시 한 번 해봐봐 몇 번 해봐봐 그리 가면 좋네 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편집되나? 나 잘라뿐지 몰랐나? 아하 레이지티에서 쳐야겠는데 하나 더 줘? 우리 연습 왜 했어? 연습 왜 했어? 어허 아까 너무 너무 시그 때렸다 망했다 어구샷 한 번 백칠십 좀 깎겠다 어구 굿샷 오오 오오 나이스 어떡해 한 번 더 짜라 아이고 좋다 아 좋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으로 약간 보고 쳐야 돼. 도로 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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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칼만지고 있으면 장군 같대. 칼만지고 이렇게 나중에 영상을 하면. 칼만지고 있어. 비 온다. 오 좋다. 오 잘 갔다. 내공은 어디 갔지? 오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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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